선풍기 갖고 오세요 선풍기 갖고 오세요 선풍기 갖고 와요 선풍기 틀어놓고 맨날 광풍기 틀어놓고 춤추잖아요 우리 이 친구들은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친구들이 저렇게 키리를 신고도 우리 바람 오나요? 좀 가까이서 서서 막 이렇게 아 됐다 됐다 아 키가 커서 노래 한 번만 아니면 앞에 좀 잡아줘요 태규야 니가 잡고 서있어 내가 이렇게 들어줘야 돼 아 그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좋아 좋아 자 가봐요 아 좋겠다 오우 오우 와우 와 와우! 보통은 바람을 이렇게만 맞잖아요. 이렇게만 맞잖아요. 되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바람을 이어가는 거. 오 이렇게. 아예 이왕 한 번 잡아줘요. 동두가 씨. 이거 잘해야 돼요. 생머리가 더 이쁠 거예요. 할지도 몰라. 이유비 씨 풍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유비 씨의 어머니가 이제 그 탤런트 전민희 씨. 다 알고 계시잖아요. 이런 얘기가 있네요. 이유비 엄마 덕보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. 이런 얘기 들을만 하죠 사실. 아니 근데 뭐 어머니가 그쪽에 있으니까 도와주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. 그렇죠. 어머니가 그럼 오디션 보는데도 관여하고 좀 그랬어요? 사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주변에서 너는 뭐 엄마 따라 배우 당연히 해야지. 엄마 있으니까 너는 그거 하면 되지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게 너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예요. 그 말이.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누구 딸이네 이렇게 그런 말들이 좀 많아서. 그래서 더 연예인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.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.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들려요? 예를 들면 만약에 시험을 좀 잘 봤는데 그러면 견밀이가 시험지 빼돌려가지고. 어머. 선생님이. 그렇게까지 얘기해요? 선생님이 견밀이라고 시험지 미리 둘 때 이렇게 얘기를. 수상까지. 들었어요 중학교 때. 그래서 그거에 너무 충격을 먹고. 미리. 저는 지금. 그런 거에 조금 그때부터 단련이 된 거예요. 조금씩. 또 또 또. 또 뭐 예를 들면 제가 피부가 좀 하얀데. 매일 매일 우유로 목욕을 시킨대요. 엄마가. 그것도 미리가 되네요. 한 천 미리죠. 엄마 어떻게 해. 그래서 그런 거야. 시험지도 미리하고. 그래서 나온 거야. 애들이 이렇게 그냥 조크를 한 거니까 싫었지 마.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. 그거를 모른 척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러면 더 말이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. 한 번은 친구들이 다 있는데. 또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반에서. 제가 일부러 크게. 뭐라고 시험지를 빼돌려 우리 엄마가. 야 견밀이가 대통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 큰 소리로. 네. 시험지까지 빼돌리게 대통령이야. 와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. 와 우리 엄마 진짜 최고네. 하나님 수준인데 막 이랬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막 피식피식 웃더라고요. 예를 들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. 처음에 아 안녕하세요. 네 이렇게 하고. 어 근데. 목걸이가 진짜 예쁜 거 같아요. 어 목걸이 어디서 사셨어요. 뭐 이런 거를. 좋은데요. 좋은데요. 그게 약간. 다른 스태프분들이나.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신인인데. 쟤는. 나 되나.